안녕하세요. 니플의 손아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희망 나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하영이요. 와, 저기 위에도 앉아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활동했었던 아이라는 곡이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손아우의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저거 때 이래 라는 넌 넌 저거 하시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Let's get it!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앞에서 예쁘게 찍어주시는 분들 잘 나오고 있나요 저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조금 잔잔하고 달달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곡이죠? 맞춰보실 분!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노래 중에 톡커벅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뜨거운 열개를 잠시 이렇게 따뜻하게 달래주는 곡이니깐요. 많이 리슨 케어풀히 해주세요. 네. 네. 내가 처음 불러볼까요? Put your hands up! Yeah! Let's get it! 밤하늘에 별이 잔뜩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네. 또 그리고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은 이제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요. 아쉬우시죠? 아есть… 아쉬움 만큼 저희가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곡이죠? 여러분 1주일 중에서 제일 가장 신나는 여일이 무슨 여일이게요? 네. 금요일 중에서 날씨랑 밤중에 뭐가 되기 싫어해요 네 저희가 금요일 밤이랑 노래 질러드릴거에요 네 많이 즐겨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 많이 덥고 춥고 한데 항상 겉옷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희 소나무 컴백하는 날까지 응원해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늘푸른 소나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